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획뉴스 23번째 순서는 제주 감귤농협입니다. 제주 감협은 송창구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강흥선 전 감사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지면서 리턴 매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전 지역의 감귤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 감귤농협. 조합원 1만 140명에 총 자산은 9,557억 원 규모입니다. 불로초로 대표되는 제주 감귤의 브랜드화와 고품질 감귤 생산에 앞장서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 감협은 송창구 현 조합장과 강흥선 전 감사가 맞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송창구 조합장은 안정적인 변화를 내세워 재선에 도전합니다. 송조합장은 감귤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감귤 생산 기반 조성과 유통 시스템 혁신 등을 주요 공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산 유통까지 대혁신을 이루고 조합원과 임정관의 상생 협력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실익 지원에 극대하러 대한민국 최고의 품명 농협으로...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강흥선 전 제주 감협 감사는 서룩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는 보내는 감귤이 아닌 찾아와서 사는 감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깨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 시스템 변화와 홍보 강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와서 사가는 감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감귤을 제값 받아주고 조합원들이 소리를 듣고 발로 뛰면서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동갑내기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제주 감협. 수성과 서륙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